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프리소노스의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마지막에 130만원을 호가하는 우리 컨텀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지는 저희가 초반에 듀엣2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프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총 AB96, 24C, 1824C 그리고 아프지 듀엣2에다가 퀀텀에다가 이번에 엘러먼트24까지 총 6대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리소노스 4개, 아프지 2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점점 브랜드가 또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아프지 엘러먼트24 같은 경우에는 이 엘러먼트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이제 막내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막내가 듀엣이랑 가격대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엘러먼트 시리즈가 듀엣보다는 약간 상위 기종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풋, 아웃풋 스펙 차이에 따라서 구수가 좀 적은 이 엘러먼트24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80만원대 중반 정도 듀엣이 80만원대 후반 정도부터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 구수가 올라가면 엘러먼트46, 그 다음에 88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듀엣에서 나는 요거 구수는 뭐 크게 늘릴 필요는 없는데 나 약간 한 단계 더 사운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엘러먼트 쪽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 듀엣보다는 상위 모델 라인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DA, AD, 요거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요 컨버팅하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 개념에 대해서 우리 퀀텀 시간에 한번 쭉 알아봤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2에, 192에다 24비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 듀엣이 이게 아퍼지가 워낙에 이제 그 컨버팅 기술이 좋은 그런 회사다 보니까 같은 걸 녹음을 해도 밖으로 나오는 사운드가 달라요 특히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모니터 스피커인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같은 걸 녹음하고 들어봐도 결과물이 되게 다르게 출력이 되잖아요 너무 다르죠 그게 특히 아퍼지 걸 꽂았을 때 야 좋다, 잘 들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에 좀 스펙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데 듀엣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123dB 나왔죠 지금 이게 엘러먼트 24 같은 경우에 129dB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금 우리가 프리소너스에서는 퀀텀이 그래도 제일 높았었는데 그게 120이었거든요 근데 듀엣이 123, 그리고 이 엘러먼트 24가 129까지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사운드적으로 하이엔드적인 성향이 좀 있고 그리고 출력단에 있어서는 이 엘러먼트 시리즈가 원래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AD도 AD인데, DA가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하실 때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실 때 헤드폰으로 들으실 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엘러먼트 24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엘러먼트 24 그러면 언박싱을 한번 하고 올까요? 네 네, 언박싱하고 오겠습니다 네, 엘러먼트 24와 아퍼지 컨트롤 두 개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엘러먼트 24부터 가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스티로폼 양쪽으로 벗기고 나면은 자, 엘러먼트 24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없죠 앞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걸 앞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네, 인풋 두 개가 정말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멀티 인풋 두 개랑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헤드폰 단자가 하나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옆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 옆에도 아무것도 없고 자, 뒤쪽 보시면은 메인 아웃은 근데 캐논이에요 밸런스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옵티컬 인아웃이 있고요 워드클락 인아웃이 있습니다 썬더볼트와 아답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정말 소리에만 신경 썼나 봐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 썬더볼트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 썬더볼트 케이블 양쪽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과 아답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네, 다네요 자, 그리고 이거가 너무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러라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컨트롤러로 아퍼지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 있는 이 모양이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이거는 우리 듀의 2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 아퍼지 컨트롤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뭐 마이크랑 다양한 인풋을 여기서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인풋게인 올려주실 수 있고요 헤드폰게인 그리고 스피커게인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때가 기능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스위치마다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어, 이렇게 네, 뭐가 있네요 네 넘버들이 막 적혀있죠 컴퓨터로 들어가는 이건 USB죠 네 안쪽까지 다 까보면은 안쪽에 네 덩그러니 USB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꽂고 네 컴퓨터 들어가죠 네 설명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네요 네,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외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네 사실 엘레먼트24의 외관은 정말 볼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같이 추가로 하는 이 컨트롤러가 그렇지 이게 바로 사실은 오늘의 어, 실제로 기능을 다 얘가 담당하고 있어요 네 엘레먼트24는 거의 플랫폼만 딱 제공을 해주고 맞아요 여기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버즈비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 컨트롤러 엘레먼트24 설명 한번 쭉 훑고 갈게요 네 동급대기빛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 이렇게 나왔죠 엘레먼트 시리즈 그렇죠 썬더볼트의 강력함 세련된 심플함 세련됐다고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요 좀 추박하죠 오히려 듀엣은 세련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엘레먼트24 썬더볼트 작동 월드클래스 마이크 프리앰프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좋고요 이제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은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고요 뭐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읽으시면서 네, 아 이렇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뒷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언박싱 할 때 보고 왔죠 저희가 이제 프리소너스에서 아쉽다고 했던 네 아웃풋이 이제 캐논 네, 캐논으로 나갑니다 밸런스 XLR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선더볼트 네, 옵티컬과 네, 파워 네, 파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더볼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레먼트 컨트롤이 워낙 예뻐요 컨트롤 자체가 그래서 그 뭐 프리소너스는 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컨트롤에서 그럼요, 너무 없죠 컨트롤 패널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요 아포즈에서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듀엣2 가갖고 저희 이제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엘레먼트 컨트롤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앱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맥의 소프트웨어 켰을 때 이런 화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아포즈 컨트롤 컨트롤 네, 이걸로 재미있게 눌러가면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듀엣이랑 좀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듀엣이 아이폰임, 이건 아이팟 같은 느낌 아니냐 출시는 물론 이게 또 늦게 되긴 했지만 디자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을 표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은 게 로직이랑 굉장히 그 호환이 좋죠 호환이 좋죠 맥전형 거의 뭐 윈도우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같이 일해 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그렇게 잘 호환이 되고 볼 수 없는 실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패널 설명 저희 듀엣2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이렇게 윈도우에서도 뭐 된다는 거겠죠 네, 되긴 되지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 윈도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그렇구나 엘러먼트 에센셜 윈도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엘러먼트 에센셜 윈도우에서 뭐 다양한 조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뭐 계속 그 설명이네요 그죠? 어플러도 이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컨트롤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이 볼륨을 마이크 인풋 볼륨 마이크 세팅을 눌러 주시고 인풋만 주면 이제 인풋 게인 자체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이렇게 보면 저기 보이죠? 화면에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커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1번은 아날로그 인풋이고요 여기 팬텀 파워 만져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컨트롤 펜을 이렇게 올려 줍니다 네 네, 요렇게 내려 주진 않아요 네 다시 내려 줄게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노 스피커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메인 아웃 네 그리고 요게 토크백인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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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죠? 네 이게 토크백입니다 네 아까 헤드폰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아주 잘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컨트롤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질 수 없는 것들 여기서 다 만져 주실 수 있다는 거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양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4 엘러먼트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24 엘러먼트 24에 로직 열어서 연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치도 좀 궁금해요 레이턴치도 좀 궁금해요 레이턴치도 지난 시간에 퀀텀 256에서 12 나왔단 말이죠 네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프로젝트 세팅 가셔서 오디오 가신 다음에 48 먼저 세팅해 주시고요 나갈게요 그리고 프레퍼런스 오디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26인데 12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썬더볼트끼리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128 한번 해볼게요 6.8 똑같네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네요 뭐 퀀텀이나 뭐 아퍼지나 지금 보면은 지금 같은 정도의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썬더볼트 들어가는 건 거의 지금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일리도 22.8이고요 네 비슷하네요 뭐 누가 빠르고 뭐 그렇다 해봐야 그래봐야 뭐 영 점 몇 뭐 이 차이라 거의 뭐 만 분의 몇 초 차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이턴시까지 살펴봤고요 잘 연결됐네요 잘 나네요 소리 그럼 이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볼륨 줄이면 이렇게 훅 훅 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헤드셋도 이렇게 해서 줄이면 이제 안 나죠 이제 헤드셋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작동되고 있고요 좋네요 이 컨트롤이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 옆에 두고 이렇게 올려놓고 톡톡톡톡톡 건드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저기 듀엣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네네 그 이제 베이비 페이스도 일체형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여기서 뭘 만지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뭐 누가 잘못 보면 벽돌인 줄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만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 컨트롤이 굉장히 예뻐서 네 네 네 네 네 Iferry 사실 뭐 오디오 소스 비교하는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